아 색깔이 저거 무슨 색깔인지 알아? 무슨 색깔이야 저거? 그레이 새끼! 새로 나온 색깔이야 저거 맨하탄 그레이 색 야 차 간지나네요 그죠? 할인 무지막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에요? 많이 많이 야 차 예쁘다 M 스포츠야 이게 발판이 달려서 나오네 이제 아 원래 없는데 일단 몰라 내가 유리맛까지 내가 해가지고 와 대박이지? 자 아우 야 내 차! 저기 우는 거 같다 저기 우리 차주님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박이지? 어허허허 이 차는 이제 내 차입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야 저기 고객님 봐봐 저기 어 엄청 서비스 많으니까 트럭크 안에 제가 가득 넣어놨습니다 아 우산 그 정도 넣어드려야죠 이게 맨하탄에서 유행하던 건데요 서울로 제가 됐고 죄송합니다 야 빨리 하자고 자 복장을 싹 바꿔줘 자 새로 온 것처럼 자 야 내가 이 차를 파는 거야 얼마인지 알아? 얼마에요? 1억 2천 조금 안 돼 어 고객들은 그런 거 안 궁금해 이 할인이 줄어버렸더라구 지난달까지 1,400까지 됐거든? 근데 1,000만원 할인해 드렸어요 300 덜 받았어 그러니까 내 돈으로 줬어 진짜요? 진짜 이 새끼야 뻥이 새끼야 돈이 어디있다고 진짜 근데 급하기 때문에 빨리 달라고 그러더라고 고객님께서 두 대를 무조건 받아야 돼 같은 날 네 같은 날 갖고 온 거잖아 같은 장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키드니 그릴 이거 막 꺼놓고 한 500 올린 거 아니냐고 얘네들이 파란바리 눈깔 레이저 라이트 이거 들어가면 비싼 거 아니냐고 꼭 이거 차달라고 하는데 기본 옵션입니다 옆으로 가면서 휠 이렇게 생겼어 이거 봐봐 서라운드 들어가 있네 보니까 그치? 네 그리고 발판 공짜로 해드렸습니다 원래 옵션에 다 돼있어 어 네 옵션에 안 돼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? 뭐가 문제예요? 고객님이 해달라고 그래 그럼 내 돈 들어가잖아 해 주실 거예요? 안 해 저기 알겠습니다 엄청나지? 야 요즘은 블랙시트가 훨씬 더 멋있어 블랙시트가 가능하다 모카 안 해 무슨 모카를 해 그치? 요즘 블랙 그치? 자 야 으악 더럽게 넓다 와 차 굉장히 멋있네요 그쵸? 놀라셨잖아 이거 거의 우물이야 우물 야 이게 보여 안 보여? 야 이 야 이렇게 야 우산을 몇 개를 준 거야 이거 굉장히 우산밖에 없는데 근데 고객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쁘니까 좋다 야 리뷰를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 나를 보고 사는 거 아니냐고 그쵸 그치? X5 40분들 지금 전화 주면 빠릅니다 빠른 출고 가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